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공부 오늘은 노을방을 보겠습니다. 노일방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노을방이 사용된 말들을 보겠습니다. 방송,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음성이나 영상을 전파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방심, 마음을 다잡지 않고 풀어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방영,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방, 문과 공간을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방탕, 주색잡기, 즉 술과 여자 노름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석방, 구속됐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방, 구속, 억압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추방,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방학, 일정기간 수업을 쉬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가장 좋은 것이 방학이죠. 방화범, 고의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죠. 즉,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따라 물체에서 방출되는 입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문호개방, 문호개방은 누구든지 되나 들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고성방가,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고성방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유분방, 격식이나 관습에 얼메이지 않고 행동이 자유로운 것을 말합니다. 동족방뇨, 언발에, 즉 얼어있는 발에 오줌을 누기란 뜻입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지죠. 호미난방, 한 번 잡은 호랑이의 꼬리는 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에 손을 대서 그만두기도 어렵고 계속하기도 어려울 때 호미난방이라고 합니다. 방자무기, 건방지고 거리낌이 없을 때 방자무기라고 합니다. 오만방자, 건방지거나 거만한 것이죠. 즉,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오만방자, 방출궁인, 이것은 궁인이로 있다가 대궐 밖에 나와 살게 된 여자를 방출궁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 전체가 노을방이 저는 방석으로 봅니다. 방석. 이때 방석은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죠. 그러면 노을방이 사용된 말, 불뚜방분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해되겠죠. 이 말은 부처의 머리 위에 똥을 퍼붓는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은 무지한 소인이 유독한 군자를 건드려도 군자는 조금 더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한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이때 소인이란 말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군자는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을방, 위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오른쪽 부분, 칠복이 부수가 됩니다. 물론 등그럴 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등그럴은 동그랗다, 둥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등, 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 같다는 의미로 등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 그럴문과 유사하다, 닮았다, 같다는 뜻으로 등그럴 문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등글문이라고도 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왼쪽 부분은 모방자, 네모방자죠. 오른쪽은 칠복자입니다. 왼쪽의 모방은, 네모방은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논과 밭을 갈죠.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이것이 쟁기입니다. 그리고 노을방 전체는 몽둥이로 내쳐서 보낸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칠복, 부수가 됩니다. 8회기입니다. 모방자, 네모방자는 한글 모음 5가 보이고 그리고 저는 영어 주검씨처럼 영어 P를 닮은 것은 P로 봅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이 병부절처럼 벌어져 있는 것은 P 대신에 P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O, 퍼가 됩니다. 또는 점하고 일만만자, 영어 대문자 T와 기역, 점틱으로도 봐도 됩니다. 그런데 모방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이 들어놓은 것,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서로 봅니다. 그리고 곱하기 X, 서곱을 저는 서수로 봅니다. 그러면 방서실이겠죠. 이때 방섭, 방석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석으로 생각하면서 방섭을 씁니다. 방섭, 노을방 방석을 어디에 놓을까요? 노을, 방석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기억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방석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방섭, 방섭, 노을방 방섭, 방섭, 노을방 방섭, 방섭, 노을방 써보겠습니다. 방, 오, 퍼, 방 서, 고 방섭, 노을방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